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와보세요 왼쪽으로 스톱 좀만 더 오케이 라켓 들고 제가 전위에서 애매하게 놓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식이나 이런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드라이브 치고 푸시하든지 아니면 쇼 드라이브 치고 네트플레이 싸움 하든지 저랑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말 안해도 알죠? 네 준비 갑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에 다시 이거 안돼요 진거야 이미 그래요? 내가 그걸 빼는데 이거 내가 뒤에서 어떻게 커버해 이거 푸시요? 해외픈이지 차라리 그럴거면 얘가 여기서 광고를 놓는게 낫지 않나? 하지 않아?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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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로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되면서 걸칠건데 앞으로 더 오세요 앞으로요? 1대0 아 이거 일단 헤어핀 모션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 네 네 자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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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아 아 이 1대0 그거 되는거에요? 어 오케이 이건 이거 왜요? 뭐하러 싸우냐고 내가 드라이브치 말라 했지? 게임하야돼 뭐하러 싸워? 어차피 상대가 더 잘하는데 피해야지 이거 또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쥐었잖아 낚시했잖아 그럼 때릴 수 있어? 있지 오케이 한번 해봐봐 됐다 씨 이게 위에 위에? 팔렸잖아 알았어 한번 더 아니 한번 더 해봐 준비 준비 안해? 예상했어 어쩔 수가 없어 아 그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봐 아니 그걸 왜 백으로 가냐고 떴는데 포인트로 가야지 그래 준비 이거 내가 이긴거야 일단은 일단은 인지하고 있어 이런 공이 많이 와 분명히 놀릴 거란 말이야 어차피 보면 이거 알잖아 왜 와이퍼샷 준비 안 했어요? 그거는 이걸 하려고 아니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야지 됐어 오케이 잘했어 이미 좋았어 왜 때리냐고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뭘 좋아줄게 알았는데도 직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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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적에서 이거 없다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를? 헬플 해봐요 다 긁어야 돼 이렇게 이게 만약에 안되잖아 헬플 한번 놔봐요 여기 이쯤 벌어져 있을 거 아니야 네 면을 내가 봤어 보는 순간에 이미 이렇게 와 있어야 돼 몸이 반응 못 한거죠? 아니 몸이 오히려 생각조차 알아 아 생각 못 한거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헬플 놓는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건 좀 이거 장난하니까 아휴 아휴 봤다 일단 이렇게 뛰는거에요 일단 면 보여주고 백도 마찬가지 내가 동작을 취해 응 지금 뭐 할거 같아요? 드라이브 준비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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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같지? 그러니까 얘가 알지 상대가 만약에 내 준비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드라이브도 드라이브도 몇번 줬어 어? 잡을 준비하겠네 그때 그때 한다면 효과적이겠지만 백날 커트만 하는 사람한테 언더 아니면 당연히 이거 준비하고 있지 앞에 아니면 뒤에인데 알려줘야지 상대방한테 어? 알려줘야지 상대방한테 뭘 알려줘? 매너 아니.. 아니 위기감을 들게 해야지 하아 근데 그럼 준비를 안하는 척하다가 칠하는거에요? 아니 준비는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내가 수비할때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딱 칠 수 있는 능력은 되야된다 이거지 수맨씨 때려봐요 수비가 다 이래 보면 게임할때 내가 지금? 놀라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된다고 겁을 줘야될거 아니야 이런 모션이 나와야지 봐봐 지금도 어디로 했어 이러니까 당한거야 무조건 이건 저번에 우리 영남이형이랑 할때도 대가커트 했잖아 근데 만약에 어? 얘네가 원툴이네 이거밖에 못하네 그러면 우리가 전진모션 가져가가지고 공격포지션 잡았으면 운이 좋았으면 이겼겠지 운이 없었어 운이 없.. 없었다고 말하기 보단 실력이 부족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